응원전으로 보는 프로야구 그리주아 TV에서 만나요. 응원전으로 보는 프로야구 그리주아 TV에서 만나요. 응원전으로 보는 프로야구 그리주아 TV에서 만나요. 내 사랑만 봐 내 사랑이겠어 영원토록 사랑한 나 최강만 봐. 내 사랑만 봐 내 사랑이겠어 영원토록 사랑한 나 최강만 봐. 3, 2, 3, 4 3, 4, 5, 6 3, 4, 6 исл 1, 3, 2, 3 3, 2, 3 1, 2, 3 2, 3, 4 3, 4 자 선수 자 선수 3, 5, 1 2, 3, 4 좋아요 만약 저 이렇게 자 제가 모οιπόν 방송 그릴 것 같애 하나의 E22-U Sil x4 유! 엠! 2 유! 하나의 I do you go advance 김창에 날려라 승리를 위하여 하나에 I go you I go 김창에 날려라 we go you 하나 둘 셋 넷 씹어 하나에 I go you go 이 도윤 안타 짜자자! 안타! 안타! 리더윤 파이팅! 하이럴 파이팅의 보수 이재원! 내게를 활짝 펴고 내 삶을 차 이재원 노래하며 죽는 나를 아름다워 이재원 이미 쓰네 이재원 이미 쓰네 이재원 이재원 이비 쓰네 이재원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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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자자자자자 이제 오는 안타 ? 자자자자자 이제 원 이제 원 이제 원 이제 원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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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위의 댄진자 이원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EVERYBODY이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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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의 이신영복 한화의 이신영복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보여줘 다 같이 한화의 이신영복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보여줘 한화의 이신영복 이진영 이승의 이신영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보여줘 다 같이 한화의 이신영복 한화의 이신영복 하나의 유지영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여줘 다같이 이스라엘이 다 짝 짝 짝 짝 짝 짝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다 한화의 이 진영도 한화의 이 진영도 이 순간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줘 한화의 이 진영이다 한화의 이 진영 한화의 이 진영 한화의 이 진영 한화의 이 진영 이 진영 슬슬 준비를 하자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필승 불폐 최강 하나 박수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박수 준비를 하면 어임을 외쳐주셔야 돼요. 필승 불폐 최강 하나 박수 준비! 이 정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여기 목소리 커야지 밑에 주면 왜야 다 떠난다니까요. 필승 불폐 최강 하나 박수 준비! 좋았지만 딱 2.5배만 더 크게. 필승 불폐 최강 하나 박수 준비! 박수 시작! 필승 불폐 최강 한강 필승 불폐 최강 한강 필승 불폐! 최강 한강 필승 불폐 최강 한강 필승 불폐 최강 한강 마지막에 필승 불폐 최강 한강 지금 한성을 지르는 겁니다. 박수를 씹는 게 아니라. 자 한 번 더 하면 외환까지 다 따라할 것 같아요. 중앙에 지금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가볼게요. 필승 불폐 최강 한강 박수 준비! 따라해요?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근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박수 준비! 박수 준비! 하는 것 같은데? 박수 시작! 필승 불폐 최강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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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불폐 최강 한강! 최고 bow up! 누군 실수work! euknoi 한화의 환영도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최강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원하잖아 원하잖아 최강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라 한화의 환영도 날려버려라 한화의 환영도 날려버려라 한화의 승리를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버려라 최강 한화의 승리를 위해 날려버려버려라 가슬리 tahun 감사합니다.